48장 시작하겠습니다 48장은 역시 하상공의 제목은 망지 47장에서 일어났던 세계가 멀리 바라본다 그런 말 하면서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적 눈이 즉 영안이 영성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48장 역시 이어진 내용입니다 망지, 치자는 아미니까 지혜, 지식, 지식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거 내적의 문제와 외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벗어날 수 없지 사람은 그런데 이 내적 문제에 대가기 위해서는 하는공과 명상참선이지 이게 명상참선인데 이것은 명상참선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죠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단순화시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암이나 지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사암을 살기 위해서는 바깥 사암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끝내음 없이 우리 배움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외적 지식의 세계가 강하면 강할 수는 뭐냐면 이건 수없이 많으니까 지식의 세계는 엄청 풍기들 보니까 이 많은 지식에 나를 자꾸 끌려가다 보면 자기 내적 기준점을 상실해 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48장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48장에 주관에는 이것까지만 있어요 이것까지는 주관 백서였는데 이것은 그 후로 주관에만 있고 이것은 백서는 통용본에 첨가된 거죠 이것까지만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원본에는 위학일이기라 해가지고 이것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가 없어요 그 아래에는 위도일손에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위도일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위학일익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없어요 이야기가 그런데 후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이 48장을 주의하시는 분들 해석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위학일익은 학문을 많이 함유할수록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이 지식이 많아지니까 그 지식에 의해 가지고 분별심이 많아지고 분별심이 많아지니까 자꾸 다투게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혼란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대다수 선생님들이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상 그때나 노자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투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똑똑하다는 것은 다툰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 노자에서는 여기서 도투하고 평가 없는 건데 딱 한마디인데 후인들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8장에 보면 노자 10 앞에 했던 건데 지혜가 나오게 되면 큰 거짓이 있게 돼 큰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 진실성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20장에는 유명한 절학목으로 해 가지고 학문을 끊어버리면 근심이 없다 이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고 하고 자기 교만하게 자기를 내속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지식에 의해서 그렇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첫 기절을 위학일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좋다 나쁘다 평가다 아니지만 후세 사람들은 전부 다 아, 학문을 하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는 지식과 분별심을 통해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것이 혼란해야 된다 혼란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위학을 하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반면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의 세계 외적 지식의 세계를 갖다가 그걸 차단시키는 거죠 차단시키면 시킬수록 위도, 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날마다 덜어낸다는 건데 덜어내는 것이 뭐냐면 외적 지식을 계속 차단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 이 말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앉아 가지고 참석이나 명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몰입입니다 몰입 몰입 몰입해야 되는데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효봉 스님이 지난번 했지만 제자 중에 구산 스님 같은 경우는 큰 배움이었기 때문에 더 깊이 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효봉 스님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절구통 수자로 앉아 가지고 끊임은 명상만이죠 오직하면 절구통 수자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니까 그런데 이 몰입을 하는 방법은 외적으로 갖고 있던 지식의 세계 다시 말하면 내가 외적으로 끌려갔던 세계를 자꾸 덜어내고 덜어내서 자기를 무심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생각이 없는 상태로 그래 되면 이 무심한 상태에 대해서 덜어내 없어서 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죠 자기를 계속 자기란 어떤 지식의 테두리에 모여있던 세계가 자꾸 없어질수록 그러면 그 자기 내재하고 있던 생명 근원인 사람 몸에 도가 들어왔으니까 도가 들어와서 인간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내 속에 도가 있는데 인간으로서 외적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가 내 속에서 자기를 못하는데 이 외적 욕구를 죽여버리면 자기 속에 있는 도로 몰입되는 거죠 이 명상 참석이 제일 어려운 거죠 앉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가나선 할 때 화두를 잡고 뛰어가는 거나 동남아 동남아 윗바사나나 아르타는 명상 같은 데 제일 중요한 수식법 수를 세는 법이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지식을 차단하고 몰입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가나선을 할 때도 또 스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중 하나가 하면요 화두 그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부자 화두 방아차 화두 시시마 이 먹고 이런 화두를 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 있지 이거 누가 만들었지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생각이 가지를 뻗어 가지고 모든 사고가 그쪽 끌려가기 때문에 집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선을 주면 그 화두 자체를 그냥 바라보라 지구안 아까 지구안 지구안 그 순간에 그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이 잡념들이 잡념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내가 방 안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 애들이 애들이 집에 있던 애들이 전부 뭐하나 싶어 방문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들어오지 말고 문을 자꾸 닫으면 닫으면 더 궁금해지는 거야 그런데 문을 딱 열어 놓고 마음대로 보라 그려놓고 혼자 가만히 그냥 하나 잡고 있으면 그러면 애들이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아 아무것도 아니냐 심심해 그러면서 다 나가버린다는 거야 생각도 많은 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하겠다고 타단시키면 시킬수록 탄성에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잡념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잡념 자체를 냅두라 그냥 냅두고 내가 화두 같으면 가나선을 잡고 또 수식법 같으면 수를 하나 둘 이렇게 수를 끊임없이 세어 가면서 그 잡념을 냅두면 내가 몰입하는 수식법이나 참선에 가나선의 화두를 보면 그 잡념들이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기에 몰입되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관하선의 화두나 수식법의 수도 없이 하나에 몰입되는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내면이 밝아진 건데 그런데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죠 덜어내고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의 상태는 이게 무의가 바로 노자철학에서는 도안이에요 도 무의의 무분이 무의의 무분이 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를 도 도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이 그 삶의 근원의 생명력을 풀어놓은 도가 있는데 그 도를 내가 합일시켜서 한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잡념의 세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근원인 도와 내가 일치 도인일치란 말을 쓰잖아요 도인일치 도인합일 뭐 이렇게 쓴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의의 무분이란 도의 세계가 내 속에서 체득되죠 내가 바로 도와 함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인합의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유교 철학에서 수기 치인과 똑같은 거예요 유교 철학에서는 수기가 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데 이런 수양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천하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까지는 바로 이 노자 축구 안에 있는데 없던 건데 뒤에 첨부된 거죠 이것까지만 이 이야기 다 된 거에요 이게 바로 도인합일의 경기 되는 거에요 외적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머리가 너무 많이 굴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 몰입도 약한데 그러나 끊임없이 지식을 덜어내고 덜어내고 마지막에 자기 본질적인 하나의 생각 속에 몰입이 돼 가면 도를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영안의 눈 영적 눈이 열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눈을 여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 너 자신을 알아 그런 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것도 없는 거냐면 나는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하면서 한 이야기 있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데 너 자신을 안다면 나는 내가 모른 것을 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거야 숭상선님이 오직 모를 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 다 화도 같은 건데 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학띠우고 일익 학문을 한다는 것은 나날이 보태 가는 거야 이 보태 가는 외적 학문은 끝도 없이 이어지니까 내적 기준점이 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잘났다는 교만성을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분란을 일으켜주고 혼란을 잃을 수 있다 그러는 거죠 반면에 위도 띄우고 일손이라 도를 한다는 것은 나날이 비워내는 거야 줄이 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손자 덜 손자 덜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잡담 부지런 생각도 줄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끌려갈 필요 없다는 거죠 계속 나의 존재는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 건가 삶과 죽음이란 뭔가 본질 속으로 옷이 끌고 가는 거죠 절악 무락이 있지만 이게 바로 그 앞에 했지만 허정이란 말이에요 앞에 기억났어요 허정의 세계 똑같은 거지 허정 앞에 나왔던 허정의 세계 이 16장에 나오고 허정은 16장 16장에 나오는 허정의 세계인데 치어 극하고 수정 독이라 해가지고 허정 허정의 세계인데 이게 바로 이 덜어내린 게 허정의 세계 끊임없이 자기를 덜어내면서 고요헙 텅 빔해서 고요로운 세계 허정의 세계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손지 띄우고 우손 이 띄우고 지어 띄우고 덜어내고 그리고 또 덜어내 그래서 그것으로 서는 그것으로 서 무의의 일이라 무의 무의 이 무의가 바로 도의 세계죠 바로 그게 허정이면서 덜어내고 덜어내면서 허정이 되니까 허정의 세계 무의가 되는거죠 그게 바로 무의의 도의 이런거죠 자기 속에 있는 명자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하늘 만난과 똑같은거죠 내 속에 있는 하늘을 만난다는 무의이잖아 그런데 로자는 내 속에 있는 무의의 도를 만난다는거죠 그리고 로자 21장에 가면 황홀 황홀 이라는 말 도의 물 때문 도지위의 물은 도의 물 때문 21장이 나오는건데 황홀 황홀 오직 황홀 이거 свидетель 황홀 이건 뭐냐면 깨달았다는거죠 허정의 세계에서 내가 텅텅 비어 허정의 세계에 가서 가면은 그 도의 물이 떼는 게 그 허정의 황홀함을 알겠다는 거야 이 황홀함은 내적 깨달으면 안 돼 내적이 문제니까 21장에 그러니까 난 황홀함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깨달으면 다 연결되는 거죠 바로 도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황홀한 세계에도 자기 자신 밖에 모르죠 자기 내면에 자기가 깨달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21장의 황홀함 문제 아까 16장의 허정의 문제 전부 다 같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느냐 손지우손한다는 거야 손지우손 그래서 지어 무의에 가면 느끼는 경계죠 무의의 세계 하면서 이래야 되니까 도하고 합목이 되는 거야 도인합일이지 그 다음에 도인합일의 세계가 뭐냐면 무의 무불이에요 무의 띄우고 무불이라 그러면 이 도가 이 삼라만상에 지금 현재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 순간도 이 순간 흘러가는 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지금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막 하잖아요 위피 돋아오고 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무의의 경지 가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게 한다는 게 바로 무의 무불이에요 이런 경지를 깨닫는 사람은 주변이 마치 어머니가 집안에 계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집안에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듯이 이 세상이 이런 경지 가면 도가 이 삼라만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이 인간 세상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삶에 이른다는 거죠 도인합일의 세계야 여기까지가 축구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은 뒤에 첨부된 거에요 뒤에 어떻게 첨부되냐면 이런 사람이 천하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취 띄우고 천하 띄우고 상의 띄우고 무사라 그래서 이런 경지를 깨닫는 사람이 백성들은 봉사하기 때문에 천하를 취하고 잘 때는 천하의 리더가 되고 싶은 거에요 이런 경지를 이런 경지는 수기가 된 사람이죠 수기가 된 사람이 천하를 취하고 싶다 때는 그럴 때는 항상 무사로 써야 돼요 무사는 뭐냐면 특별히 일 삽는 게 없는 거에요 무사는 무사는 뭐냐면 무사인데 무사는 뭐냐면 일 삽는 게 없다는 거에요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만드는 게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뭐냐면 민심이죠 민심이 원하는 대로 풀어가는 게 무사에요 무사 천하를 취할 때는 항상 민심이 원하는 대로 풀어가는 게 무사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하겠다 그런 게 없는 거에요 민심을 기절해요 왜냐면 리더는 백성의 심부름꾼이니까 무산 거 같은 거에요 원래가 그래서 극기 유사 그 유사에 미처에서는 즉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하겠다는 욕망에 치우치게 된다면 그 유사에 비해서는 부족이 취천하나 그것으로서는 천하를 취하는 것이 부족해 족하지 않다는 거에요 왜? 그런데 자기가 유사를 하는 만기에 뭐냐면 자기 사욕이 가끔 사욕이 사욕이 가니까 사욕만큼의 뭐냐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죠 반대파들이 생기고 사투가 하는 거죠 민심이 입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사욕을 치우기 위해서 일 삽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욕만큼의 문제인 거죠 지난번에 TV에서 북구라파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평소 때는 지방에 내려가서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국민들이 토론하는 걸 옆에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장에 그래서 그 토론하는 데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난 사항을 갖고 우리가 정치를 하더만요 윗바닥 정치를 하더만요 그리고 백성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냥 큰소리 치면서 말이야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윗바닥에 가서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걸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의 결정난을 갖고 와서 중앙정치에서 시행을 하는 게 바로 국회의원 그 북구라파에서 하더만요 여기도 바로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게 뭐냐면 자기라는 사람이 아르마리의 지식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러면 바로 도심이 날 테니까 도의 마음이 되니까 이 도심으로 민을 다스리면 백성을 다스리면 그 백성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무위무불이야 이게 아까 총령이 써도 최고의 치성무식이라는 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는 어머니처럼 아까 말했지만 집안에서 안고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도 그 어머니가 계심을 해서 늘 평화롭게 조화를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지도자도 이런 경지에 가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노자는 굉장히 어머니 사상 가참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불교나 육아나 노장이나 근무원의 어떤 관점에서는 굉장히 같은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지 않나 이거야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나오셨는데 무위지치라 그러죠 무위지치 무위의 다스림이다 노자는 그러니까 무위는 함이 없는 다스림이 아니라 이 저절로 필요한 것을 갖다가 따라서 해 줄 뿐이다 그냥 마치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해 가듯이 백성들이 원하는 삶 자체를 따라가서 그 사람들 편하게 해 주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무위지치에요 오늘날 민주주의라 하는 것도 이런 걸 바탕을 해야 되는 건데 실은 어렵죠 민주주의의 금물을 올리니까요 바로 그래서 이게 오늘 그 48장 망지 혼란은 결국은 지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망지 자기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이 일어나서 조화롭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즉, 무의의 세계 끊임없이 자기 아는 것을 비우고 비우고 비워서 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삶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조화의 삶을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의 이 지협의 위의 윗자를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